엔진오일 잘난척 매뉴얼 연비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하이브리드지 그래 그래 나만 믿어 하이브리드? 아 새차 산다길래 내가 또 추천 좀 해줬지 엔진오일은? 엔진오일은 가솔린용 넣으면 될걸? 네 요즘 하이브리드 모델은 주로 가솔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위해 추천되는 오일이 더 좋습니다 연비효율이 좋은 하이브리드의 경우 엔진오일이 끈적끈적한 고점도보다는 부드럽게 잘 미끄러지는 저점도 제품이 더 좋겠죠 쉽네요 저점도? 좋지 더욱이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번갈아 쓰기 때문에 동작을 반복하는 엔진 구석구석 빠르게 도달하고 엔진에 무리가 적어 연비까지 좋은 저점도 엔진오일을 추천해드립니다 아 그래서 하이브리드 오일? 하이브리드 오일도 역시 AA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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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AC